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패면서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대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진짜야? 재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 보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국가본 사태가 임박했다는 게 사실입니까?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이 갈리셔야 됩니다 절대 한 번 혼람만 가져봅니다 난 파선에서는 먼저 나가는 놈이 생존 확률이 올라가지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하는 거야 이거 너 일시적인 거야 나라에서도 그러고 걱정하지 마 IM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갈림길에 삶이 변하는 순간 지금이라고요 지금 we can take on the world we can take on the world 감사합니다.